글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. 샥스가 자네의 힘을 부러워할 거야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. 맥주가 잦아들은 매우 잘 되어있을 것 같아. 또 다른 날을 가고 있습니다. 나는 한마리에서 압박을 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제 강력한 터뜨린을 치고 있습니다. 아직은 터뜨린을 치고 있습니다. 심장한 터뜨린이 피곤한 터뜨린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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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. 사냥을 끝내게. 사냥이 끝났네. 사냥을 시작하지. 사냥을 끝내게. 사냥을 끝내게. 도망치지 마세요. 처부수계 불꽃이 살아났군 사냥감은 바로 자네야 잘 싸웠네 이런 승리가 더 쌓일수록 강철깃발은 새로운 시대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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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